유적지가 땀이 이렇게 적혀있나봐 그런가봐 고산로네 아 그래? 두릉대응삭 노구당길 회남윤시노구당 고산유적지 어디야? 여기야? 아직 안 멀었어 축하하다가 해몽읍 연동무 고산유적지 반면 좌회전입니다 300m 앞에서 저기서요 여기에서 두가지 다 다녀오면 되겠네 반대쪽이 또 대응사다 반대쪽 방향이 노구당길이네 아 고산로쪽으로 쭉 가면 대응사구나 여긴 또 순례문학관이 또 있네 이쪽은 아니네 맞네 이것저것 여기서만 놀아도 되겠다 유선도 유적지부터 쫙 있는데 문학관도 있대 여기 우리나라 문학관 인도도 잘 되겠다 아싸리 그거 끝나면 문학관도 금방이면 바로 가면 되겠다 여기가 여기 문학관 이 문학관 응원